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신체 활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엉덩이 근육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도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6년 차인 권태한 씨. 올해 초부터 서서 업무를 보는 스탠딩 데스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파 서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적절한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될 만족입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지는데 이를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비만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각종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면 신체 활동 저하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에서 하는 와이드 스커트를 30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벽면을 짚고 다리를 뒤로 차는 힙업 스트레칭도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남에 따라 근육의 활성도라든지 근감소가 현재 많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식 생활에 의해서 근감소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희복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들은 또 푹신한 의자보다는 조금 딱딱한 의자를 이용하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가까이 붙인 후 허리를 꼿꼿이 세워 앉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HCN 뉴스 지수환입니다.